지난 영문법 강의 43강에서 동사 테이스트가 문장의 형식에 따라 여러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령 3형식으로 쓰이면 ~~을 맛보다의 의미가 있다고 했고 2형식으로 쓰이면 ~~맛이 나다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 두 개의 예문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broth를 soup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soup라고 알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soup죠. 그런데 broth도 soup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broth도 한국어로 soup라고 해서 걸 수 있습니다. 영어에는 soup 이외에도 broth, chowder, stock, stew, porridge 등 이런 음식들을 비슷한 음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미국 등 영어권 사회 식당의 메뉴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broth와 chowde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up는 보통 곡물을 베이스로 하며 걸쭉하게 만드는 것이 보통이죠. 반면 broth는 소고기나 닭과 같은 육류를 베이스로 하는 soup입니다. 한국의 곰탕처럼 뼈를 고아서 만들기도 합니다. 국물이 맑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육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육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혹시 마트에 들릴 일이 있으면 포장 닭 육수를 한번 살펴보세요. 영문으로 치킨 broth라고 쓰여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할 때 뜨끈한 무언가를 먹고 싶잖아요. 미국인들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힐링 broth를 사다 주네요. 애니메이션 쿵푸 펜다에서는 broth가 육수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bros의 th 발음이 영어 워너민들에게도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발표 같은 것을 하기 전에 어려운 발음을 여러 차례 하면서 입을 풀잖아요. 아이스에이지에서는 이러한 용도로 bros를 사용합니다. 차우더는 조개나 생선과 같은 해산물을 베이스라는 숲입니다. 감자, 양파, 옥수수 등을 같이 넣어서 먹는데 국물이 수픈만큼 걸쭉한 것이 특징이죠. 재료로 대합이 특히 많이 쓰이는데 대합은 영어로 클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램 차우더를 영어나 미디어에서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영화 악마는 파다를 잃는다 에서는 콘 차우더가 등장합니다. 예전에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설명하니까 다 숲으로 통일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 불평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 음식들의 명칭이 더 복잡하고 구분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곰국과 곰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같은 음식인가요? 다른 음식인가요? 같은 음식이라면 설렁탕과 설렁국은 같은 음식이겠네요. 하지만 설렁국이라는 음식은 존재하지 않죠. 부대찌개와 부대전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단지 조금 더 비싸고 재료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것 이상의 차이가 있나요? 반면에 영어는 재료에 따라 Soup, Broth, Chowder로 분류되죠. 스튜, 파리지, 스텍 등도 모두 다른 재료로 만들어지는 서로 다른 종류의 음식들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외국 문화를 공부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알아두셔야 나중에 외국에 나가서도 잘 알아두 먹어요. 오늘 강의 재미있으셨나요? 이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추천 및 구독 눌러주세요. 추천과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망의 편으로 게임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